이제 민호씨 나 민호씨들 너무 애기였지 민호는 뭐 그 얼굴이 기다렸는데 진짜 난 남는 거라고 와 진짜 대박이에요 11곡이 열려져 열어버리랄텐데 오 진짜 이뻤어 바람이 근데 남자들이 스킨 다했었잖아요 근데 이 수업량은 스킨이 다져있고 네 와 쑥스럽다 내가 그냥 저걸 막 적어놨었더라 와 이거 다 심해야겠다 형 뭐래? 다 시발이 있어 난 이게 10년간일 줄 몰랐지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 진짜 나는 근데 어릴때 신화영들이 보면서 되게 격차 심하잖아 연차도 근데 그걸 할 것 같아 진짜 다른 애들이 우리를 보면 아니네 근데 무슨 생각이었냐면 트레저라고 그 팀이 올해인가 작년 말인가 데뷔했는데 몇 년생이세요? 이랬는데 공사 년생이라는 거야 그니까 데뷔했을 때 4살이었던 거지 이랬는데 아이씨 after 지구 유기 구